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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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블럭팬분들과도 인사를 하는 우리 공룡 유튜버의 모습 정말 감동적입니다. 유튜브 택춘! 억! 실패! 오늘 공룡을 위한! 오로지 공룡을 위한 컨텐츠! 공룡 지금 휴식 중입니까? 저요? 아니요, 녹화 중인데요. 아, 녹화 중이라고? 그러면 이 녹화가 끝나고 네. 내가 공룡한테 휴식 시간을 줄게. 아, 머플님이요? 예. 근데 딱히 안 주셔도 저 알아서 잘 쉬는데요? 아, 주세요. 휴식 시간. 좋네요. 아, 예예. 쿠션 시간을 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요거 버튼을 누르면 산수가 나오거든? 아, 그래? 어, 그 산수 나온 거 이제 최종 숫자 계산 값이 나온 것만큼만 휴식하기. 단위가 뭐야? 초? 분? 시간? 분! 오케이. 이거를 누르면은 산수가 나온다. 그만이죠? 아, 그 거기에서 나오는 것만큼만 쉬기! 아, 딱 이거 한 번에서? 아, 일단 일단 어떻게 작동 되는지 알아보자. 자, 이거 아니고. 아, 이거 아니고 오케이. 아, 이거 누르면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6 나왔고. 6? 이거 수식인가? 그거 그럼. 네. 어, 나누기. 나누기. 오오오. 자, 이런 경우에는 1점 몇 몇 몇 몇 몇 몇 명씩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림해서 1입니다, 저거. 아, 왜 내림하는 거죠? 내림을 하셔야죠. 내림을 하셔야죠. 내림을 하셔야죠. 바돌림을 하셔야죠. 바돌림을 하셔야죠. 바돌림을 해도 1이야! 아, 맞네? 아, 빼기야. 이상한 거 맞아. 아, 빼기. 아, 마이너스 9. 1, 빼기. 아, 그건 마이너스 8이야. 아니야, 아직 극복하는 게. 플러스. 플러스. 9. 그럼 1. 1분 휴식하시면 됩니다, 이제. 아닙니다. 이거 연습이었잖아, 연습이었잖아. 어어, 연습이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이제. 휴. 이거 하면 다시 하고 바로 일해야 되는 건가요? 예, 일하셔야죠. 그럼 이제. 본게임. 본게임. 두두두. 아, 이거 갑자기 이렇게 긴장감 넘쳐졌지? 첫 번째 버튼. 딱 1. 아, 굉장히 낮은 숫자, 이거. 플러스. 오, 곱하기. 1 곱하기 해봤자 뭐. 1 곱하기는 뭐니? 마이너스부터 괜찮아. 오, 7. 7에서 시작하는 거죠. 첫 번째, 앞에 수지가 다 셀면 없었습니다. 나누기. 7. 플러스. 9. 저, 7 달구는 16. 16.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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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여기서 다시 곱하기? 뭐야, 이게! 밥! 와! 와! 아하하하하하. 10, 19번이나 쉴 수 있어. 신난다. 역시. 유튜버 씨는 나를 도와주는 건가? 아, 공영이 여기서도 쉴려고 지금. 숫자 높게 나오는 거 봐. 10, 19번이나 나왔어. 아, 지금 나도 한다. 아, 이래서 시작했는데. 나도 한다. 나도 한다. 야, 곱하기 여러 번 하면 한 몇 자리도 가겠는데? 일단 무슨 수 나오나 보자. 오. 오. 오, 무난해, 무난해. 좋은 숫자야. 어, 무난한 중간 숫자. 바로 수식을 플러스. 뭐하기! 바로 더하기 나왔고. 3. 무난해? 8. 8. 어, 무난해. 뭐라고 긴장되냐, 이거. 안 돼! 4. 4. 4. 4. 이거는 그냥 5. 5. 5. 5. 5. 5. 5. 5. 4. 5. 5. 5. 5. 5. 5. 더 쪼... 더 쪼겨보세요x2 하지만 여기서 곱하기가 나온다면? 여기서 곱하기가 나오면 여기서... 아 더하기가 나오면 돼 더하기 더하기가 나오면 충분히 커버 가능 더하기로 충분한 휴식을 가지세요 오오! 저... 저... 좋은 거 나왔네 딩동 팔... 아 팔이다 멍청한 마플 문만 더 문만 하다가 지각했죠 안 되!! 오픈 쉣걸! 아, 머플님, 머플님, 머플님. 네. 저 있잖아요. 네. 1시간치 30분 있다가 깨워주세요. 스스로 일어나라. 알람 맞춰놔. 어? 어? 꿈에서 TNT 나온 거 껐어. 아, 머플 더 실려. 4, 7, 더. 어어! 어우, 잘 나왔는데? 이게 뭐야, 이게. 다시 하니까 31 남았어. 의미 없는 숫자. 1시간 14분 있다가 깨워줄게. 하하, 머플 망청이. 하하, 머플 망청이.